여기까지로 고추파랑 맥퓸이 같이 출력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00여 개 이상 나가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스케 소리로 농담삼아 말하면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불러지고 오프라인에도 대부분의 수출을 80% 정도 저희 맥퓸이 80% 정도 수출이고 20% 정도가 우리 한국에 좀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명한 체인 클리닉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서 딱 찍어서 봤습니다. 이제 고추파가 출력이 되고 안쪽은 맥퓸이 출력이 돼서 전체적으로 셀룰라이트 라든지 피부 탄력 그리고 지방 많이 아프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처음 젤리하시는 분들 풀어주기고 마찬가지로 고추파랑 맥퓸이 같이 출력이 되는데 좀 넓고 이 느낌에 익숙해지시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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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